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채치 EPT와 학부 수업이라는 내용인데 그냥 굉장히 좀 기초적인 단계에서 제가 채치 EPT를 수업이 어떻게 확연하고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지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지금 1년 반 사이에 채치 EPT 학생을 F학적으로 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면적인 금지로 갔다가 이번 학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그거 그렇게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사실은 이 슬라이드거든요 요즘은 첫 GPT도 나왔죠 첫 GPT에 대해서 유명한 건 조은희 선생님의 얘기죠 조은희 선생님이 실제로 자기 수업에서 누가 채치 EPT로 만든 에세이를 그대로 제출을 했대요 채치 EPT가 한국어는 아직 별로인 것 같은데 영어는 꽤 괜찮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근데 조은희 선생님이 컴퓨터를 조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치 EPT로 확인을 하고 그거를 검증하는 모델을 따로 돌려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채치 EPT 같이 문장을 생성해내는 이런 것을 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김병선님께서 발표하셨던 글인데 그때부터 저를 열심히 소환하셨는데 제가 한 8개월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9월에 100일을 들고 투항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좀 맥락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21년 정도부터 언더워드 국제학부에서 연세대 언더워드 국제학부에서 1학년 필수 과목인 World History Group 1이라는 과목을 하는데 언더워드 1학년 필수이기 때문에 영어 과목이고 영어를 진행을 하는데 이 과목에서 제가 영어를 글쓰기 과제들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렇게 하던 중에 2022년 11월이 됐는데 채치 EPT가 처음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저희끼리도 얘기가 많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는 뭐 아직은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구태어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그런데 기말고사 시험을 테이컴 문제로 냈는데 테이컴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서술형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한 학생이 제가 낸 문제를 그대로 채치 EPT에 집어넣고 그 답변을 긁어다가 그 자기의 답인 것처럼 제출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이유는 이제 넓은 의미의 표절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닌 것을 마치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F를 줬어요 그 문제가 한 기말고사 100점 중에 20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0점을 줬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근거는 그거예요 물론 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수업 제가 2022년 2학기 때 했던 수업은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을 얼만큼 이해하고 그걸 얼마나 자기의 말로 풀어낼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 다른 기술 혹은 당시로는 꼼수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기말 의도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썼다고 밝히는 것도 아닌 이상 마치 자기가 쓴지 않은 글을 자기가 쓴 것처럼 제출하면서 기말고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이제 표절 검색기에서 바로 100% 검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활용을 했는데 올해 1학기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그냥 채치피티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한 학기 3, 4일 지나 보니까 채치피티가 더 많이 알려지고 한국에도 소개되고 학생들이 많이 알고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치피티가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도 채치피티에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 반 정도밖에 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반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이 잘 몰랐다는 느낌도 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채치피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청이랄까요 그러니까 라지 랭그지 모델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100% 거짓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되게 심각했어요 그때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원위초가 누구니? 라고 채치피티에 물어보면은 뭐 처음인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가 연대에서 이런 수업을 가리킨다고 하니까 갑자기 없는 이상한 정보를 만들어내는다고 자기가 LLM 모델에서 봤을 때는 연대에서 영어를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UCL에서 박사를 했을 거고 한국사 전공자일 거고 그다음에 뭐 이 당시에 교수들한테 많이 붙이들만 이노베이티브 티칭을 하고 리서치도 열심히 한다 막 이상한 영어를 막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둘째는 그 정보의 깊이가 결국은 LLM의 인터넷에서 딴 정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공개된 정보들이 되니까 정보의 깊이가 별로 깊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채치피티에서 간단하게 물음해서 자매들 정보를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첫 번째는 금지를 시켰고 둘째는 약간 제 수업 PR이기도 했지만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이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위키피디아 정도에서 긁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훨씬 흥미롭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여러분과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 기말고사나 페이퍼를 할 때는 채치피티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 될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무조건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학생들 수업 시간에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만에 180도 제 스스로 변화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런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그 한 6개월 사이에 제가 채치피티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지금 바로알리 사업 시장을 하면서 해외의 영문으로 레터를 보낼 때도 제가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저번에 6월 말에 학회 발표를 할 때 사실은 제 한글로 쓴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의 채치피티를 이용했어요 대단한 한글을 집어넣고 이걸로 영어를 만들어 달라 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그때 제출했던 영문 원고가 채치피티의 번역을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건 제가 이제 그거 스스로 각주 1번에서 밝혔어요 본 발표 영어로 된 발표문은 어떤 내 한글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채치피티를 활용해서 번역을 했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내가 일일이 수중한 내용이 많다라고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거나 뭐라고 하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는데 너는 무조건 금지 이거는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채치피티의 활용이 사실은 처음에는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 뭐 챗버스로 이제 그 유용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쓰다 보니까 하나의 학습 도구 특히 그 글쓰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22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진행형이에요 9월 27일 현재 지금 추석 걸려가지고 3, 4번밖에 수업을 안 했거든요 2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은 수업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떻게 되냐를 고민하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낀 것이 학생들이 채치피티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것 같긴 한데 이제는 한 1년 정도가 다 돼가니까 그럼에도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도 내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채치피티는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습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느냐 지금 모든 게 다 진행 중이니까 이제 한 학기 지나서는 어떻게 될지 또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훈련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봤을 때 영어로 된 글쓰기에서 채치피티가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문법적으로 흠 없는 문장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영어로 글을 쓰더라도 계속 영어 문법도 틀리고 잔시술을 하거나 어색한 표현을 쓰기 쉬운데 그런 점을 좀 걸러낸다는 점에서 채치피티가 굉장히 뛰어나고 둘째는 우리가 생산하는 거에만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에 대한 이해를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뭐뭐뭐를 만들어줘라고 막 영어로 질문을 쓰면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검색, 지금 구글 같은 검색에서는 자연으로 어느 정도 이해해가지고 이제는 검색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최근 2년 사이라고 하면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게 좀 많이 바뀐 정도라고 하는데 채치피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내용으로 뭘 쓰려고 하는데 뭐뭐는 유의하고 뭐뭐는 어떻게 하고 뭐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 그걸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최근에 이메일 초안을 써달라고 했는데 우리 사업에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다는 점을 설명하되 이 사람이 나름 교수니까 너무 싸가지없게 말하지는 말되 예의를 갖추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은 분명히 정답될 수 있도록 그 어조는 단호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모든 요소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수업이나 글쓰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환청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뭐에 대해서 써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써줘 하면은 잘못된 내용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위의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쓰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몸몸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뭐 학생들한테 일단 초안은 자기들 앞에서 써오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초안을 이제 교실에 가져가지고 조별로 나눠서 토이비 그룹 활동을 할 때 니들이 쓴 글을 채찌피트에 놓고 이제 그 좀 검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 검수도 교수가 제가 하는 그 지시 사항들을 그대로 따라서 자세히 봐달라고 하면은 딱 제가 원하는 그 글쓰기에 해당되는 글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게 구체적이 아니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논어에 한 20쪽, 20, 30쪽을 주고 난 다음에 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해라 150에서 200 단어가 돼야 된다 한 문단이긴 하지만 첫 문단에 무조건 토픽 세튼스가 있어야 된다 토픽 세튼스에서는 다른 문장들은 다 그 토픽 세튼스에 그 서포팅 에비든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MLA나 시카고 사이테이션을 하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희들이 지금 쓴 서문이 제대로 쓰여진 거니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검증하겠냐고 했더니 제일 똑똑한 애들은 아예 이걸 통째로 집어넣고 내가 쓴 글이 이 지시상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빨리 알아채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학생들한테 스스로 자기의 글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수업에서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쓰이는 다른 예시들이 지금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몇 가지 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될까 하여튼 지금 이 채취EPT라는 변화를 두고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하는 과정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얘기를 여러분이랑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제가 아는 거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거를 이제 중간 기말고서 및 테이크 홈에게도 학생들한테 활용할 예정인데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인문학 글쓰기에도 불구하고 한 8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채점 기준표는 만들어야 돼요 저도 마치 우리 연구자들 심사하듯이 토픽 센터스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분명하느냐, 문장이 구조가 괜찮냐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 한 장짜리 된 그 채점표를 주고 너희의 과제물을 직접 먼저 검증을 해보라 라고 할 생각도 있고요 또 그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는 계속 그룹 활동을 통해서 공유할 걸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할 예정이고 아마도 이번 학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볼 때는 제가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된 채치 PT를 글쓰기가 많은 영어 수업에서 활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또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또 한 가지 궁금한... 일단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 검증에 지금 채치 PT, GPT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검증 말고 사실 번역 단계부터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네,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한글로 썼던 논문을 문단 단위로 컷트&페이스해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줬을 때 채치 PT가 잘하는데 이 얘기까지 말씀드린 저는 개인적으로 디펠보다 요즘 채치 PT를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은 디펠은 그냥 텍스만 가지고 하는데 채치 PT는 계속 어, 테레미터를 정해줄 수 있어요 네가 지금부터 될 한글로 된 문장은 13세기 몽골제국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서 뭐 고종이라는 게 나왔다면은 원대의 고종은 없지만 태조가 나왔으면은 이건 조선의 태조가 아니냐 칭기스카인다라고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듣고 또 이제 그 인종 아유르 바르와다 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디펠로 넣으면은 인종이 일단 레이스라고 번역을 하고 아유르 바르와다 전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 몽골제국 황제의 이름인데 근데 채치 PT는 아예 그 구절은 무조건 뭐로 번역해라라고 고정시켜주고 나면은 이어서진 계속 그 과정에서도 계속 우려 없이 번역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가르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증만 하지 않고 번역 단계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게 선생님도 쓰시다시피 그게 학생들도 결국은 번역 단계부터 쓸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못했던 이유는 UIC에서 하는 이 코스는 사실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외국 수업을 흉내내는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내셔널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뭐 글 쓸 때 한글에서 영어를 바꾼다 이거는 학생, 한국 학생들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써봤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니네가 너의 학생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편한 거를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도 채치 피드를 쓸 수 있다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저 한 가지만 그 채치 피티, 디벨 대신에 채치 피티를 사용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사실 채치 피티 말고도 예를 들어서 구글의 바드도 무료로 풀려 있고 네이버의 클로버 엑스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할 계획은 따로 없으시나요? 테스트하거나? 어, 해야 되겠죠? 제가 좀 덜 바꾸면은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주변에 들은 얘기로는 바드가 고전 한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게 채치 피티도 훨씬 낫다고 하거든요 둘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예시들은 영어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한글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제가 또 11월 달에 또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실험을 하고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실험하는 대로 또 가끔 매주 필요한 거 있으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하는 입장에서 저라면은 결과 최종 결과 파일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을 하나하나까지 제출하라고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제 중에 그거를 포함시킬 것 같아요 생성 AI를 활용한 영어 글쓰기 활용법을 제시하시오 아... 아예 그 너네 같으면은 이거를 내가 가르쳐주는 건 이거지만 이거 말고 어떻게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 낫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도 이제 채찜피티를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로 공유하셨는데 차주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예 강의계획서 한 단락이 있거든요 이 수업에서는 모든 AI 추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단 상하용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라 네, 그거랑 비슷한 모델을 저도 쓸 생각이고 왜냐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 고민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수업을 떠나서 정말 이제 자기 영어된 글을 제출해야 될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어디까지를 채찜피티를 썼다고 밝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레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제가 받는 사람들한테 굿해요 이건 채찜피티를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히진 않거든요 근데 나도 안 그러더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미국 대학원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너희 강의계획서를 채찜피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막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어떻게 밝히고 밝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뭐 점점 원칙이 전해지고 논의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정답이 없고 그 과정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제가 한 학기만의 180도 텍스 전화하는 것과도 뭐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최근에 유료 결제를 했어요 드디어 채찜피티를 저도 유료 결제 했고 근데 저는 이제 글쓰기는 많이 안 쓰는데 글쓰기도 최근에 하긴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해외 포닥 지원을 하는데 커버레터로 제가 영어 커버레터를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커버레터는 허물하게 쓰면 안 되더라고요 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굉장히 이런 능력이 있고 이거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자기소개서 같은 걸로 했더니 영어 커버레터식으로 바꿔줘 라고 했더니 정말 미사 요구가 화려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처음 쓰는 영어 네 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이 많이 생겼어요 커버레터도 플러그인이 있고 심지어 근데 저는 요즘 쓰는 건 이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아날리세스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했던 거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아날리세스 있는데 그거는 제가 요즘에 정말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쓰는 것도 공유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이해하는 커버레터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글이 이거에 맞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커버레터로 적합하느냐 라고 할 때 뭐 저쪽에서 커버레터에 뭐뭐가 들어가도록 해달라 이게 들어있냐 물어보면 것도 이제 검증을 해주고 뭐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 그 제가 180도 테스트 전환 중에 했던 이유가 이게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미완인 상태에서도 가르치건 가르치고 또 이걸 통해서 학생들도 더 자기 발전을 위해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그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김바루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때는 이것도 툴인데 학생들이 빨리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훔쳐졌을 때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